안녕하세요 문기자입니다. 오늘은 볼보가 XC60 그리고 XC90 R 디자인 에디션을 내놓는다고 해서 이곳 성수동 레이어 10이라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R 디자인은 지난 2014년 선보인 볼보의 상위 레벨 중 하나로서 역동적인 디자인 그리고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번에 볼보가 선보이는 XC60 그리고 XC90 T8 R 디자인 에디션은 대담한 디자인은 물론 405마력의 강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여기에 첨단 안전 품목 등을 더한 것이 핵심인데요. 그럼 신차의 더욱더 다양한 면모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 디자인 에디션 익스테리어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된 그릴, 사이드미러 커버, 윈도우 데코, 루프 레일로 보다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필은 XC60 20인치, XC90 22인치로 특별함을 배가합니다. 익스테리어 컬러는 브라이트 실버, 오즈뮴 그레이, 썬더 그레이 메탈릭 등이 있으며 XC60의 경우 버스팅 블루 메탈릭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메탈 데코 일레이로 처리된 대시보드 및 센터 컨솔로 현대적인 감성을 뽐냅니다. 여기에 전용 스포츠 스티어링 휠, 스포츠 페달이 더해져 그 멋을 한층 높입니다. 운전의 즐거움을 위한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카돈이 담당합니다. 최대 600W의 다중채널 앰프로 구동되는 14개의 스피커를 통해 매력적인 서라운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등 최신 어플리케이션은 물론 15W 스마트폰 무선충전과 두 개의 뒷좌석 C타입 USB 포트를 지원합니다. R디자인 에디션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TA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슈퍼차저와 터보차저가 결합된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과 65kW 전기모터, 11.8kWh 리튬이온 배터리로 구성됩니다. 최고출력 405마력, 최대 투크 40.8kg.m를 발휘하고 1회 충전시 주행가는 거리는 XC60 33km, XC90 30km입니다. 이외에 롤 제어에 탁월한 스포츠 세시와 함께 4륜구동, 에코주행, 평상시주행, 자신이 선호하는 주행특성, 스포츠주행, 비포장도로 등 총 6가지 조행모드를 택할 수 있습니다. 조행안전 측면에서 R디자인은 첨단운전자 보조기능인 인텔리세이프를 기본으로 탑재합니다. 여기에는 조향지원이 포함된 시티세이프티, 도로이탈완화, 접근차량 충돌 회피, 사각지대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볼보 자동차 코리아 이윤모 대표는 보다 많은 분이 볼보의 새로운 친환경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한정판 모델을 출시했다면서 T8 R디자인 에디션 모델을 통해 볼보가 제시하는 새로운 운전의 즐거움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볼보는 친환경 전동화 파워트레인 보급 확대를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인 5년 또는 10만km 무상 보증 및 소모품 교환 서비스를 기본 제공하며 동시에 동급의 상위 레벨 인스크립션 대비 천만원가량 낮은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따라서 XS60R디자인은 7,100만원, XS90R디자인은 9,290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소비자 인원은 9월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기자였습니다.